평양성에 나 혼자야. 저는 기쁩니다. 공주님 돌아오셔서. 확실한 건, 궁 안에 아무도 아버님이나 태자 편이 없다는 거야. 제가 공주님 편에 서겠습니다. 괴로 무척장작해서? 상백약초전. 그 여인이 아버님께 몹쓸 약을 대고 있어. 몹쓸 약이라?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는 말게. 위험한 일이라냐? 공주님하고 관계된 어떤 일이든. 내 명을 거욕하면, 파문이다. 보나! 안 돼!